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. 지난 5월 경주에서 1500년 전 신라의 금동 신발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그땐 흙에 묻힌 신발만 이렇게 살짝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이 무덤 속 전체가 공개됐습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감싼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?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1500년 만에 다시 세상의 빛을 만난 무덤. 육신은 검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지만 금빛 장신구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반짝이고 있습니다. 머리엔 길이 30cm 금동관을 썼고 아래엔 금으로 만든 굵은 귀걸이 한 쌍과 열매를 뿌려놓은 듯 고운 남색 구슬을 엮어 만든 가슴거리도 있습니다. 허리춤에는 은으로 만든 허리띠가, 팔 부분엔 은팔찌, 은반지가 보이는데 열 손가락 모두 반지를 꼈던 걸로 보입니다. 나무곽 주변에 돌을 쌓아 만든 이 일대 신라무덤 가운데 장신구 세트가 한꺼번에 나온 건 금관으로 이름난 황남대총 발굴 이후 처음입니다. 허리띠 사슬, 금제 귀걸이, 금반지, 금구슬 등 300여 점의 신라시대 유물이 나왔습니다.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한 성과에 발굴 24년 차 고고학자도 설렜습니다. 금동관부터 신발까지 길이를 감안하면 묻힌 사람의 키는 170cm 정도로 추정됩니다. 금관과 금허리띠를 착용한 건 아니라 왕족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장신구 종합세트로 미루어 귀족 이상의 계급, 그리고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큰 고리 귀걸이와 큰 칼이 없는 점, 충동다리미가 출동된 점, 여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1500년 전 금동관 쓰고 금은장도 차고 호화롭게 젖은 길로 떠난 키 큰 신라 여성. 문화재청은 유물을 안전한 곳에 옮겨 보존 작업을 하며 추가 조사를 통해 무덤의 수수께끼를 밝힐 예정입니다. JTBC 강나현입니다.